주종 갔잖아 주종 테란이잖아 아! 아... 쓰레기네 아까 전에 적으로 한 다음에 예? 적으로 한 다음에 주종 한다고 그래서 테란에 넣고 지니까는 주종이 프로토스라고 그러네 뭐 이런 개 우라질레이션이 다 있냐 어이 아까 적으로 지고 나서 주종 테란이라며 근데 테란 뚜드려 맞으니까 토스가 주종이라네 뭐여? 막행 갑니다 방잡아 아 근데 좀 막행 갑니다 루저한데 루저하지 않아요? 예? 방금 좀 전에 존나 오금니 깨물고 했는데 얘랑 또 하면 이거 또 루저한데 예? 상당히 루저한데 또 하면 아하이 스타를 적게 만들어라구?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인정을 못하냐 사랑의 바테리럿이 하면 갑니까 예 사랑의 사랑의 바테리럿이 인정 사랑의 바테리럿이 하면 갑니다 사랑의 바테리 푸푸입니다 푸푸 아니 전판에 테라니 딱 봐도 게임 해보니까 테라니 중인거 같은데 객기부리는거죠 인정? 어 10인정이요 그냥 객기부리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빠꼬치는거에요 본인이 공방에서 이렇게 진적이 없는데 이정도로 맞은적이 없는데 지니까 열받은거에요 상대는 레더입니다 근데 근데 게임하는거 보니까 공방에서는 진적 없을거 같아요 시청자분들 마음말로 인정? 어 인정 게임 딱 해보니까 공방에서는 지지 않을거 같아 딱 해보니까 공방에서는 잘 안질거 같긴해 저정도 실력이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분명히 에 절대로 못하는건 아니에요 공방에서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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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딱딱딱딱딱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니냐 아이 얄미운 사람 이 맘 가둬놓고 떠나는 내 마음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니냐 아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 와 얄미운 사람 땅딱딱딱딱딱딱딱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니냐 아이 얄미운 사람 이 맘 가둬놓고 떠나는 그대 마음 사랑의 바테리랍니다 사랑의 바테리 사랑의 바테리 사랑의 바테리 사랑의 바테리 따라라라라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니냐 야 얄미운 사람 얼리따라디디디 얼리디라디디디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얼리따 얼리따 디딕딕딱딱딱딱 이거나 처먹어주세요 거기서 또드락은 뽑고 있는 머썼베이네 야 얄미운 야 얄미운 얄미운 얼리따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얼리딛 상파라미라 칼라미라 요제게라 불라 부러보 음 소 되스요네 아리가또 가멘그도스요 환또니 니코 니코 아리몬도 소 되스요 아르몬도 아르몬도 아르몬도요 활리데 아르몬도 아르몬도요 소 되스네 프로브 1.4 폴루션 체켓 활리데 오마이 갓 오우 셜라 뽕 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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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 베넥 웬만한 아이디 whatever 베넷아 아무튼 모르는데 아둔 힙합? 응? 아둔 힙합? 뭐냐? 아둔 힙합? 진짜 유명한 애예요? 시청자분들? 어 이재닙스타님 반갑습니다 서세요 아 유명한 애예요? 음 그래구만 난 암튼 점프로 안기오다 반가웠고 내가 어 이빨이 빠진 호랑이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 보여준 것 같구만 수고했다 음 맞습니다 자 아니요 상대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보면 APM이 309고 이 APM이 이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걸 보면 음 음 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자분들 음 음 음 혹시 본 아이디가 있으신지 가끔 인사칠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풍이 뭐죠? 팬이었으면 풍 좀 쏴주세요 하하이 하하이 아이 뭐 아이 뭐 괜찮습니다 예 요까지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추억입니다 자 으흠 음 영토스님 100개 스크롤 아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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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9 파이 이제 2, 2, 1